승혜야 찜질방 오니까 좋아 아 오빠 가까이서 보지마 나 쌩얼이란 말이야 이게 쌩얼이야? 우리 승혜는 쌩얼도 어쩜 이렇게 이뻐 어 진짜? 이뻐 죽겠어 찜질방 오니까 어때 좋지? 아 알았어 좋잖아 좋아 좋아 좋으면서 우리 몸 좀 지질까? 어 군주야! 어 취배가!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근데 누구야? 다른 여자 생겼어? 뭔 소리야 승혜잖아 어 스웨씨 안녕하세요 스웨씨가 쌩얼이 참 예쁘네 아 맞아 맞아 야 근데 너 이런데 잘 안오잖아 아 나 찜질방 진짜 싫어하는데 우리 승혜가 하도 노래 불러서 억지로 왔다야 그죠 저도 집에 있고 싶은데 오빠한테 끌려왔어요 아우 소울아씨 찜질방이 얼마나 좋은데요 맞아 둘은 그걸 몰라 오빠 찜질방에서는 이렇게 양머리 써줘야 되거든 에헤이 오빠 이런 거 안해 아 왜? 사람도 많고 창피하잖아 야 이런 데서 이런 거 쓰는 거야 저 써도 돼요 아 진짜요? 야 짜잔 귀여워 오빠 하나도 안 귀여워 그치? 오빠가 너의 귀여운 양이 돼줄게 에헤이 오빠 나 좀 배고픈 것 같은데 우리 뭐 좀 먹을래? 뭐 먹을까? 뭐 좀 드실래요? 어 네 어 전 계란이요 어 나 그럼 식혜 먹을래 어 나 뭐 먹지?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거 쏘기 오 오 좋다 좋다 골 골 그러면 끝말일게 어때요? 어 좋아요 자 부터 할게요 그러면 갑시다 갑시다 불가마 쿵쿵따 마술사 쿵쿵따 사회장 쿵쿵따 자 3 2 1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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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일출 보러 갔던 데가 정동진이야 정동남이야 하나 둘 셋 정동진 우와 진짜 어려운데 진짜 잘 맞아 우리는 정동남으로 갔다 왔어 정동남 잘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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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알아 세지 눈에 쩌 환상있게 야 그래도 우리 찜질러 왔는데 땀이라도 좀 빼야 되는 거 아냐? 아 오빠 좀 있으면 틴트 드라마 하는데 우리 그거 보면 안 돼? 어? 승혜씨 그거 보세요? 네 그거 완전 대박인데 아 무슨 내용인데 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니가 박혜진이야 그리고 우리 승혜씨가 김고은이고 내가 성광준이라고 치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너랑 나랑 친한 친구인데 우리 둘이 승혜씨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여자가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땐 서광준이랑 잘 돼 맞아 맞아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맞아 드라만다 베개 챙겨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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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아 나도 좋아 하겠다 자 남는 베개지 남는 베개나 하나만 줘 제껀데요 아 거기 베개 또 있구만 어디요? 아 어디 있긴 여기 남자친구 팔베개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이거 가져가 오빠 나도 팔베개 해줘 어 팔베개 내가 팔베개 해줄게 나도 근데 좀 살쪘거 같다 어? 나 살쪘어? 쪼끔 어 어떡해 몸무게 한번 재볼까? 재볼래? 재볼까? 제발 한번 오빠 보지마 에이 안 봐 저기 멀리 가있어 보지마 진짜 보지마 아 씨 어떡하지 어 어 어 어 어 맞죠? 어 제발 말하지마요 제발 제발 왜 이러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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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보고 소음 빌었던게 보름달이야 건달이야 하나 둘 셋 보름달 와 진짜 어려웠는데 아 진짜 잘 맞아 우리는 건달보고 소음 빌었는데 허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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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동씨 환상의 건달 조용해라이 커플이다 아 소영씨 아 근데 보니까 별로 안 뚱뚱하시는데 아휴 아니에요 아니긴 야 김승애 뭐? 너 올라가 봐 아 나 안 할래 너 살쪘지 아니거든? 아니긴 잘 쪘 Até 아 진짜 하지마 아니 그러니까 작작 먹어 무슨 여자가 관리를 하느냐 아 오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언젠 잘먹는 여자가 좋다며 아니그러니까 잘먹는 여자가 좋은데 아 됐어 짜증나 나 갈래 아 너 맨날 삐지냐 앉지 마요 승희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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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오지 아 진짜 저희가 진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가볼게 먹으러 가자